조상택은 곧 살인죄로 체포될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. 다른 건 몰라도 딸만큼 끔찍하게 생각하더라고. 그 정신나간 년 이름이 수경이었어. 넌 조상택과 악연이야.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좋을 게 없어. 이제 복면 잡는데 좀 제대로 나서 주십시오. 남부지금에 하대 처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. 그 사람 따라붙으세요. 조상택. 또 보자. 민희야. 또 보자. 또 보자. 또 보자.